이미정 선수가 러프해 있습니다. 현재 1오버파 기록하고 있고요. 6번 홀은 가장 짧은 파4홀입니다. 오늘 피니치는 왼쪽 뒤쪽 깊숙한 곳에 있어요. 와! 들어갔어요! 와! 제가 이번 때는 이글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었는데 첫 이글이 나왔네요. 러프에서 샷 이글을 기록합니다. 런을 좀 감안해서 일찍 잘 떨어뜨렸고 강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버파에서 단심의 언더파가 되는 이미정. 이미정 선수 좋아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첫 보기가 나왔습니다. 이미정 선수가 상금 랭킹 55위. 사실 예년에 기록에 대해서 많이 내려와 있죠. 그렇죠. 이미정 선수가 올해 그린 정축률은 9위로 샷은 아주 좋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러프 officialsải Morningion 이미정 선수 여러분에게 보기가z 갑 Nomole 어디에 맞 노래 avam 똑같이 러프랑